2020년도 1.4분기의 부동산 시장 그 전의 변동사항도 같이 포함된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통계가 나올 수 있는 만큼의 통계입니다 한 주간의 매매 또는 전세가격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3개월간 특히 전년도부터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생겼는가를 보시면 향후에 어떤 형태로 또 가겠는가도 예측이 됩니다 가격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급격하게 올라갈 일은 별로 없고요 실제적으로 슬슬 우상향으로 조금 조금씩 상승할 가격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0년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2월까지입니다 지난달까지고요 기준은 2019년도 2월부터 그러면 2020년도 2월이니까 딱 1년간이네요 1년간의 전국적인 현재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토지가격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전세가격부터 매매가격, 토지가격은 거의 변동사항이었고요 거기 봤을 때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는 같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안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고요 예전에 저점을 다시 찾았냐 저점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작년 2월달과 올해 2월달 비교했을 때 집값은 무조건 올랐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은 더욱더 심하죠 그래서 현재 전세와 현재 월세, 전세와 매매, 매매 시장 같은 1.74와 0.91%가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전년도 대비 1.74% 또 전세가격과 0.91%의 매매가격이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은 토지가격은 그대로 인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좀 동반에 하락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보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런 것도 현재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 특히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재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매가격 상승이나 그와 동반해서 전세가격 상승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폭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47%와 1.49%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급격하게 가격 하락과 가격 상승 이런 부분보다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지역이 어딘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남 4구로 보게 되면 2019년도 2월부터 해서 현재 딱 1년이죠 같은 도표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올라간 것만큼 그대로 고점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것만큼 떨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나 실제적으로 변동은 없다라는 얘기겠죠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은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가격이 조금 더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시장이 조금 얼어붙다 보니 당연히 임대 그중에서도 전세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은 올 현재 2, 4분기 3, 4분기부터 해서 계속 이사철을 앞두고 변화가 생기는 것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임대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1년간 이게 3월 25일이니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얼마 안 된 2019년도 3월 25일부터 2020년도 2월 24일까지 거의 1년 정도로 봤는데요 거의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떨어진 부분과 현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거의 매치가 됩니다 현재 아래쪽 부분과 현재 위쪽 부분 봤을 때는 매매가격 지수가 이 푸른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전세가격이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매매가격 상승률을 따라서 이 폭이 거의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계속 밀어올리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세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매매가격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계속 유지가 되면 전체적으로 현재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그래프의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올 현재 남아있는 시장 또한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2019년도 12월에 강력한 대책 나왔죠 9월달도 마찬가지고요 9월달에 대책 나왔을 때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갔고요 12월달도 마찬가지고 12월달은 거의 변동상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2월달에도 현재 추가 대책이 나오긴 했으나 그건 조동지역 대상을 더 포함시킨 내용과 가격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더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보시고요 소비자 심리는 어떤가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1년 정도 통계를 봤을 때 등락을 반복하는 게 당연히 시장이기 때문에 전년도 특히 2019년도 11월부터 2020년도 2월달까지는 거의 변동상황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 심리는 거의 변동상황이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가격은 계속 오르겠구나 지금 사면 큰일 나겠구나가 아니라 현재 여유가 되고 능력이 된다면 주택을 빨리 취득을 해야겠구나라는 심리가 더욱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100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매수자가 적극적으로 현재 물건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시장이다 보셔야 되고요 또 주택사업 같은 경우도 경기가 어떤 형태로 갈 건가 전망과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좀 있긴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죠 소비자 심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주택 유행별로 봤을 때는 주택 그중에서도 전체적인 주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아파트가 있고 연립과 단독이 있을 텐데 어떤 상품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냐 아파트겠죠 아파트 값은 실제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부분 실제적으로 그 전에 올랐던 부분을 다시 찾았다는 거는 그대로다 가격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연립, 단독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별로 봤을 때 40평만 미터 이하 12평 미만이냐 아니면 40평대 이상이냐 이렇게 봤을 때 매매가격이 어떤 형태로 움직였는가 보여지는 가격 지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재미있는 거는요 135평만 미터 초과 40평 이상 되는 대형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매매가격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반대로 가장 작다는 소형 주택 40평만 미터 이하 규모가 많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다는 얘기는 현재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 위주로 현재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 3, 4인 가족, 다인 가족 또는 현재 집을 넉넉한 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형 주택에 찾는 수요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 비중을 봤을 때는 그만큼 현재 비중이 더욱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전세 가격도 똑같은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집을 현재 전세를 어쩔 수 없이도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현재 집을 빼서 다시 이사를 갈 동안은 내가 전세를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수요들로 다 합쳤을 때 결론적으로는 대형 평수들이 전세 가격 지수도 더욱더 많이 올라가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중대형 평수가 요즘에 재미가 없다고 하나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만 보게 되면 앞으로도 시장은 중대형 평수가 조금 더 인기를 끌 수 있을 가능성도 크다 왜 그러냐 공급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이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주택들이 그만큼 시소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소형 주택 위주로 건축회사에서 건설사에서는 소형 주택 위주로 건설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의 전체적인 평균적인 재건축 가격입니다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서울, 경기, 인천 다 포함된 거죠 그랬을 때 강남 4국까지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작년부터 딱 1년 정도 통계를 봤을 때 현재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5,054만 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도권 재건축 가격의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이 서울이 5,054만 원 그게 1년 만에 5,600만 원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강남 같은 경우는 5,300만 원에서 5,978만 원 거의 6,000만 원대 거의 700만 원 이상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지역들 경기나 아니면 인천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고요 실제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가 6,05만 원에서 6,24만 원 아주 소폭을 오른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은 현재 서울 지역 특히 강남 4국, 그 다음에 경기 지역 이 지역으로 현재 수요가 많이 집중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수도권의 평균 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주택과 아파트의 연립 단독으로 나눠지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평균 5,900만 원 정도 합니다 보증금이 그리고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6,600만 원 정도 평균 월세이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입니다 연립은 3,200만 원 그 다음에 단독은 8,100만 원 정도가 평균 보증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주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더 짧은 기간 한 주간이기 때문에 20년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딱 일주일간 수치입니다 그랬을 때 일주일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오른 걸 보실 수 있죠 지난주 3월 9일 전주에 대비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0.17까지 올랐고요 수도권 지역도 0.28에서 0.29 지방 같은 경우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격지수는 매매 수요가 전세로 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가격은 0.04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권 지역은 현재 전세가격이 조금 더 떨어진 형태를 보실 수 있으나 지역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은 당연히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매매로 돌아서지 못하는 수요들이 더욱더 급증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앞으로도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리셔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2020년도 3, 4분기 남은 동안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